다시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비구름을 보시면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 북부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오전 중이면 전국으로 확대돼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이 경남 남해안 150mm 이상, 그 밖의 해안가로도 120mm 이상의 큰 호우가 예상되고요. 충청과 남부지방은 30에서 100mm, 서울은 10에서 6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해안가를 중심으로 오늘 늦은 오후부터 내일 아침 사이 시간당 30에서 최고 60m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쏟아져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23도에 그치면서 종일 선산하겠으니까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잘 갖춰주셔야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 수도권과 강원 영서부터 그치기 시작해 오후부터 밤이 되면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